여러분들이 바다에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음면당이 행사에 가도 잘 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어서 자본금도 없고 또 기술도 마땅치 않고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실뱀장과 이업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안쓰럽고 또 무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금년 한 해가 이렇게 다 지나가고 또 실뱀장을 잡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바다에서 여러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조업하고 또 금년 한 해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 졸이면서 조업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역을 맡기려고 예산도 영역비도 세워놓고 한평, 영광, 목포 다 그 영역비 좀 부담해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확보도 안 됐죠. 지금 여기 오늘 전남 해장도 오고 영광 우리 해장도 오시고 그랬었는데 우리 군에서만 지금 제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인근 시군에서 아마 지금 다른 이웃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졸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것을 우선 다른 시군에 영역비가 확보가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일단 발주를 하려고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전국에 수산연구 영역하는 회사가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해요. 왜 안 맡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해수부에서 맡으면 눈치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벤장어 이 업은 끝에 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수십 년 전부터 수산업법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이 전통업으로 잡아왔던 것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정말로 자연 생태를 생각하는 또 실벤장어 올라오는 그런 과정에서 조업을 하는 것인데 해양수산부에 있는 직원들이 다 대부분 완도서부터 저기 강원도 고성까지 맑은 물에서 했던 사람들 중심이고 양식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김이나 또는 이런 갯벌에서 나는 많은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 실벤장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어떻게든지 지금 영역을 발주를 해서 이 실벤장어 업이 최소한 도로 일정한 법태절이 안에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야 되겠다. 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뽑은 서삼성 국회의원한테 이거 해결해 주라 법적으로 해결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삼성 국회의원도 책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이 뽑은 여기 김기만 의원과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좀 안전조업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제조권 안에 여러분들이 와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도 영역비도 이용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세워서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김기만 의원과 의원님도 한번 일어나 보시죠. 크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 수산경영인 한마음 대회에서도 서협관리단 단장이 거기 왔길래 제가 특별히 박수를 한 세 번 정도 치면서 충분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신앙부는 자율적으로 지금 실변자가 업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 단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범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교로 실변자가 업에 짓는 것을 못 짓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늘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주라. 그리고 현 제도권 안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부터 계속 오한대적으로 실변자가 자비업을 계속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단속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내년부터서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최과장님, 최원상관님 이거 조례를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포상금, 신고하면 포상금제를 해야지. 이제 더 이상 배를 만들어선 안 된다. 기존 한 사람만 하게 해야지 이제 또 들어오게 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지금 실변자가 조업을 하신 분들도 아무리 고기 자비가 잡는 곳이 좋은 곳이 고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배들이 다닐 수 있는 항로상에 지장을 주게 위치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번호평도 지금 배에다 달고 그렇게 되면 지적에서 이동하게 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그 실변자가 지붕에다가 만한 번호를 지금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오히려 부착을 하니까 단속이 심하여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도 있지만 부착이 되는 번호평이 있기 때문에 부착이 안 된 그 실변자가 자비 배는 이것은 새로 신설된 배다. 무허가다. 흥아하고 무허가라고 하지만 군에서 더 이상 신설을 못하게 기준을 정했는데 그 이후로 생긴 배로서 그 배에 대해서는 조업도 못하게 하고 견인해서 폐기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좀 강경하게 나가야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자체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다 맡겨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고 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변자가 외에 안 잡아야 돼. 그래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실변자가만 잡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제도권에 넣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익도 보호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제도권에 들어가야 업에 대한 지원 또 면세 유리 같은 것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가 있고 단속도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이 막 두 척, 세 척, 네 척이 해선 안 됩니다. 간에 수업업 정도 간에 기업 정도 해서 최소한도 일 가구의 한 척 정도 해서 정말 생업이 어려우니까 또 귀농해가지고 기여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거기 잘 잡히고 그러니까 두 척도 하고 세 척도 하고 네 척도 하고 돈 있는 대로 돈 빌려다가 기업형으로 해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군에서 여러분들한테 못하게 그리고 또 연수가 오래된 것은 한 번 7, 8년, 10년 넘어가면 폐기가 되니까 폐기 조치하거나 아니면 또 일정하게 그렇게 척수가 오마한 것은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유로 낚시터 같은 걸로 그 빠지선을 두 척, 세 척, 네 척 이렇게 묶으면 유로 낚시터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우리 군 나름대로 다른 데 어떻게 하든 간에 또 가장 실벤장어 조업수가 많은 우리 신앙 군에서만이라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하고 또 앞으로 모아 법포나 영광이나 또 한평이나 이런 데서 군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해주면 거기는 할 수 없이 뛰어놓고 우선 신앙 것만이라도 가지고 영역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법 제도권 아래 우리 실벤장어 어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그거 바구리아 군수 당신이 일 잘하니까 해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 혼자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같이 입을 모으고 전화하시오 하면 전화하고 또 해수부라도 갑시다 하면 당장 또 머리띠 들고 해수부도 가고 이렇게 함께 움직여줘야 되지 군수 당신이 다 알아서 하시오 하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주고 내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잡아보니까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나하고 얼굴이 칠속 안 한 사람들이 왜? 다 바다에 나와서 생업에 바쁘니까 면회 가서 행사할 때도 올 시간도 없었고 또 얼마나 여의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이 그룹화 되어있는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실겸자가 조업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신앙굴에서 제일 젊은 중에 속하고 있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이번에 김학교, 왕세호학교, 개체군 학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특히 젊은 사람 중심으로 그 학교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토 일요일날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도 조금 무료로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도 일부 교육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받으면 지금 제가 금년 6월달에 프랑스에 가서 봤습니다. 프랑스에 가서 봤는데 프랑스 남부지역에 코딱지 많은 갯벌인데 그 갯벌을 촘촘히 쫙 갯벌로 나눠가지고 3대, 4대체 거기서 굴을 양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엄청나게 올리고 7, 8월달에는 프랑스에 있지도 않고 남부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두 달, 세 달 해외에서 있다 와도 충분하게 굴을 유지하는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수아식 굴이나 지금 우리 돌에 붙은 그런 굴이 아니라 일정하게 지금 망에다 넣어서 종패만 갖다 넣어놓으면 제가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첫째, 사료가 안 들어가요. 전복을 키우든 왕새우를 키우든 우럭을 키우든 뭘 키우든 다 양식을 하게 되면 그 양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개체 꿀만큼은 그냥 종패만 갖다 넣어놓으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흔들어서 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금년에도 한 500만 개 정도를 종패를 지금 만들어서 일부, 자원 일부, 중도 일부 지역별로 지금 시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실댐장어가 지금 제가 보기에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법제화되는 과정에는 많게는 한 3, 4년 적게도 3년 걸려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도 용역하는 데 1, 2년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청회하고 회수부를 계속적으로 압박해서 법 개정을 하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의원위법으로 발의를 해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난분만 해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남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존통 어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은 도의원 둘이 정광고 김문수 도의원한테도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또 만날 때마다 어야 그 정도 하게 해줘소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게 금년에 실베장어 자비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첫째는 안전이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그래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베장어 외에는 잡지 않도록 함께 자정노력 또 자제하는 그런 노력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또 보니까 우리 국감업 우리 실베장어 협회장이 힘이 세기는 세더라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사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도 하나도 없는데 무조건 예산 내오러라고 군청에 와서 소리질러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벌벌벌 떠나가지고 군수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까이서 안선선 처음 울퉁아가지고 겨우겨우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이 행사를 준비한 국감업 연장인한테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맞다 그렇게 박수 신선한 기사로 한 번 해봤어 발동 부르고 소리도 지르면서 한번 해봅시다 와우 그 큰 그물에다가 급해 움직인 사람들이 무조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싫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사정없이 질러버려야 돼 그렇게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영광에서 또 우리 김성기 전략 도 신베리장 회피장도 오셨는데 여러분과 함께 기회를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만나가지고 가서 머릿속에 두르고 시장 2만빵을 받아버리시오 영광의 소신 회장님 한평이요 한평 군수가 아직 없어만은 군수 가서 맥살 잡고 죽을래 살리래 그렇게 하시오 그래갖고 해죽을 한 번씩 중요하게 돈이 올라가 있어야지 외상하면 거대 외상 안하고 바로 현금으로 내놔야지 그렇게 가서 하시오 저 두 사람도 박수 치시오 이제 앞으로 신베리장은 우리 어른들이 만나서 박수 치시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수 BTS 방탄소년단이라서 공연하실 때처럼 소리 지르고 박수 치우고 그렇게 하시오 그냥 하려도 안전하게 조업하면서 좀 더 많은 신베리장아 와서 여러분 소득을 높이는 데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상 여러분 신베리장은 어른들에게 큰 힘이십니다 여러분 삼성과 박수를 다시 한 번 굳이 쉽게 털어주십시오 자 이어서 축사를 털어드리겠습니다